윤호윤호와 나는 엄청난 관계다 뭐야? 혹시 기억나느냐? 내가 기억나느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너와 나는 같은 무대에서 데뷔를 하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보거라 윤호윤호 SM베스 선발대회 댄스짱 1위 맞아 맞아 그걸 알지 최성민 SM 청소년 선발대회 개그짱 나는 우린 이걸 받았지 기억나느냐? 진짜요? 이거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 네가 화장실에서 나한테 형 멋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SM에서 조금만 참을걸 네가 왜 나온 곳이냐? 사실 제가 16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더욱더 결과를 떠나서 많은 곡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 arise 오 자! 그렇다면 너의 신곡 무대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 두 명 조이하게 저는 앉어 앉어 짧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결국 느낄 수 없게 난 널 웃자 허어 오! 윤호야 솔로 축하한다!